마지막으로 하얀색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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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먹어볼까요? 첫 bite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계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핫도그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소스는 너무 맛있다 응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잘 먹으면 좋겠다고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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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치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